인천 제1,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수도권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.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 인천시는 전국에서 8번째, 수도권에선 최초로 지정됐으며 총 83개 병상을 운영합니다. 행동심리증상 및 성망을 동반한 치매 환자들은 입원 전부터 퇴원 후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